안녕하세요 박동희 입니다. 현재는요 4TB WD40EFRX 하드디스크 리뷰 중인데요. 게임 자체를 오버워치를 지금 WD에 깔아놨어요. 한번 오버워치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로딩이 있죠? 그쵸? 약간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로딩은 약간 있죠? 지금 플레이로 돌아왔습니다. 서버 찾는 중 약간 로딩이 있죠? 오우 끝났습니다. 하드디스크인데 오우 빨라요 그죠? 일단 메인에 SSD를 설치한 상태 그리고 서브디스크 WD40EFRX에 게임을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감상태는 약간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의 윈도우와 게임을 같이 깔아서 병합해서 한다면 약간 속력 저하가 좀 있겠죠? 근데 이게 서브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게임도 깔고 뭐 영화도 깔고 뭐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작업을 할 때 이게 서브로 해서 저장을 하거나 또는 그쪽에다가만 이제 복사를 해놓고 그쪽에서 읽어드리는 것만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속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최근 다양한 SSD가 출시했는데 WD에서도 SSD가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좀 가성비틱한 7만원, 8만원대인데 250G에서 240G가 이런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이제 SSD를 사용하시면서 WD 하드디스크는 서브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보시면 실질적으로도 게임 이렇게 방방 뛰는데도 뭐 잔렉이나 뭐 부분적인 렉 같은 게 거의 보이지 않는 뭐 디스크 읽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주 자연스럽다 그런 느낌을 선사합니다. 물론 SSD보다 엄청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디스크에 옮겨서 아니면 또는 디스크에 설치해서 사용할 때 그다지 뭐 속도가 저하된다 또는 뭐 느리다 뭐 그런 건 뭐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